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온전위의 판변TV의 황환경 변호사입니다. 2013년 8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국책과제 정상군과 공법상 당사소송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1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년 250-0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전지 확인의 소고요. 원고는 주식회사 회사하고 피고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파기해서 이송해서 행정법을 이송한 사건입니다. 네, 보시죠. 산자부 장관 2017년 7월 26일 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 대상 분야로 하는 과제를 공고를 합니다. 원고 등의 컨소시엄이 이걸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응모해서 선정이 됐죠. 원고는 2017년 12월경에 산자부 업무를 대행하는 이 사건 피고 에너지공단과 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정부 출연금이 지급이 됐고 정상 결과를 해보니까 인건비에 관해서 협약 위반 사실이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7600만 원의 정상금 납부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정상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채무부전지 확인 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법상 당사자 소송 아니냐 라는 겁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별하려고 만약에 이것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인데도 민사소송으로 재개가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문제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이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그럼 공법상 계약이 뭐냐.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이성이 많은 공법의 의미입니다. 공법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공법상 효과의 발생. 이게 뭐냐. 이게 공익적 목적 또는 정책 수행 이런 것을 공법적 효과로 발생하는 거죠. 이 사건 협약은 산자부 장관이 공적 목적을 위해서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을 원고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거다. 다만 이제 피고 공단은 그 협약의 이행 사항에 대한 관리 업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협약의 체결과 이 협약에 따른 내용의 이행 효과는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공법관계 법률과 규정이 적용된다. 즉 결과물의 귀속 등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가 상호대가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공법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지금 결과물의 귀속이 상호대가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과제가 실패를 해도 실패했다고 해서 이 돈이 지급하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과제가 있고 그 과제 수행을 쭉쭉 해나가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 을 주는 거고 그것이 목적을 달성 을 못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뭐 안 주는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 협약의 체결 과정부터 이행 및 종료 까지가 산자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에 의한 원고의 정상금 납부 의무 존부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은 사업 까지 사업비 정산에 관한 규정 내용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면 된다. 그래서 일시민과 항소시 모두 잘못기 때문에 파기하고 일시민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 겁니다. 이렇게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공적 업무 위탁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그것이 행정 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 소송 인지 민사소송 사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행정소송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서 일시민 항소시 를 받아도 관할 위반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일시민 행정법 소송 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또 그런 경우죠. 일시민 다 이겼는데 다시 행정법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관할 위반이 관가돼서 파괴돼서 행정법 을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는 반드시 이런 국가나 공공기관 공적 업무 위탁기관을 경우에 상대 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행정처분 인지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이니까 이 판례는 기억해 주셔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